자 그 다음 시험 볼게요.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자 왜 그 pure acting, 연기, 그 영화의 그 완전한 그 연기가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낫이 여기에 안 있고 이쪽에 많이 따라 붙지? 근데 여기 낫을 여기다가 이제 뒤로 보낸 거야 뒤로 앞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청중들에게 자 이건 계속적 관계사로 이렇게 사용이 된거지 근데 쌤 여기는 계속적 관계사여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격이네 이렇게 그리고 주격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후취수식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후취수식을 할게요 자 after all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가 들어갔지 이즈가 아니라 여기서 어디언스가 집합명사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복수 취급을 해준 거야 집합명사는 복수 단수 다 취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내신 때는 자 그래서 a custom 실제 삶에서는 be a custom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지 소유격은 뒤에가 완전하죠 여기는 v1이라 그러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이 표현이라든가 표정이 다소 불분명한 이 사람들에게 실제 삶에서는 익숙해져 있는 청중들에게 이 영화에서의 그 pure 이 순전한 연기가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속에 영화 속에서 뭐 이제 막 슬픈 상황이야 슬픈 상황 그러면 저기 뭐야 삶을 살면서 뭐 우리도 뭐 슬픈 일이 없나 다 슬픈 상황이 있지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주인공들이 바로 눈물을 흘려 막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런가 그 막 그 사람들이 눈물을 눈물 막 흘리고 그러는거 막 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 사람 막 봐 아니잖아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선 그렇다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슬퍼도 슬픔을 잘 표현 안 해 기뻐도 그렇게 기쁨을 잘 표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소 불분명한거지 근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거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은 연기가 막 슬프다고 막 울고 기쁘다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발광을 하고 그런게 좀 어색해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거야 자 Most people's perception in this matter 이 문제에서의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It's not very sharp 매우 어떤 명확 아주 예리하지가 않다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er feature of their fellow man 그들은 습관에 있지가 않다 무엇의 습관 관찰하는 세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들의 동료 인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럴 때의 feature는 얼굴의 생김새 그 다음에 플레이는 작동 이라는 얘기야 그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얼굴 표정의 그러한 그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에 있지를 않다 그치 그리고 뚫어지게 그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면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그러면은 뭐라그래? 왜하려? 죽을래? 이러잖아 그치 어 뭘 꼬나봐 이럴 거 아냐 자 하여튼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그래서 실제 삶에서나 혹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까지는 그냥 안 보고 보는대로 그냥 본단 말이야 They are satisfied 그들은 그냥 만족해한다 자 With grasping understanding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에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해한다 아 제가 슬프구나 슬픈데 그 슬픔의 정도가 1부터 10에서 한 8 정도 되겠구나 9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 말고 아 그냥 제가 슬프구나 자 Thus 따라서 They often take in 그래서 그들은 그냥 take in 오른쪽에 정리했죠 받아들인다 Over emphasize the expression of film actor 영화 그 영화의 배우의 그 과장된 표현을 그냥 받아들인다 More easily 그냥 더 쉽게 Tha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어떤 것보다도 그냥 더 쉽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 뭐야 슬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표정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슬퍼? 영화에서는 막 울어 막 생날리 치면서 울어 어 근데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쉽게 아 저 사람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우 저 쌩쇼를 하네 저게 뭐한 왠 과장이야 저 배우 연기 이러지 않는 얘기야 자 그리고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예술 예술의 이럴 때 러버는 에오가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예술 에오가가 에오가와 관련되어 있는 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들과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일정에 약간 의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모모에 관한한 이렇게 예술 에오가와 가난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 그들은 영화를 보는게 아니다 For imitation of nature But for art 그래서 여기는 나데이 나데이 법비의 구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움에 대해 자연스러움 자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의 모방을 위해 영화를 보는게 아니라 예술을 위해 영화를 본다 자 They know that 그들은 대절을 알고 있다 자 artistic representation 예술적 나타냄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를 나타내는 거가 되겠지 이 예술적 나타냄은 항상 설명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대상을 PP죠 묘사되는 배우가 그 묘사 슬픔의 감정을 묘사해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를 그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다듬어서 다듬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슬픈 감정 지금은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 그 이 데이는 이 lovers 애호가들 자 things that in real life 그래서 여기 이럴 때 thing은 상황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다 상황들 실제 삶에서는 1번이라고 볼게요 they are imperfectly realized merely hinted at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여기까지 모든 거는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불완전하게 불완전하게 깨달아지고 그냥 단지 암시만 되어지고 다 PP죠 수동태 그리고 다른 것들과 엮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상황들이 자 in a work of art 예술 작품에서는 appear 이 형식이지 완전하고 이렇게 보인다 PP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자유로워 보인다 관련 없는 문제들로 붙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슬플 때 슬플 때 막 울 그 영화 속에서처럼 막 울지 않는 이유가 뭐야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또라인가 막 그런 거 아니야 또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 속에선 그건 그거는 이제 슬픈 상황과 관련 없는 관련 없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지 그치 그게 이렐러먼트 매러가 되는 거야 관련 없는 문제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주인공을 카메라가 맞추고 있지 주변 사람들을 맞추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막 우는 거야 슬프면 기쁘면 막 환호성 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이제 좀 불완전하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대충 힌트만 되어지는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제가 좀 기분이 나쁜가 뭐 이렇게 좀 느끼고 슬픈가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는 예술 작품에서는 즉 영화 이거에서는 어 아주 그냥 이제 완전해 보인다 어 그냥 슬프면 그냥 슬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 이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좀 풀어야 되는 어 그런 어휘문제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